막 막 막 막 불타오르는 그런 방금 알을 깨고 나왔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너무 긴장된 나머지 했는데 처음 들려서 이 심호흡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빛 님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선배님 같은 말투셨어요 아이돌은 팬과 같이 가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맞는 말 같아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분들 주위에 예사롭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될 수도 있어요 왜냐? 그게 저였거든요 저도 연습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아차! 드러냈었어야 되지 않았나 혼자만 여유로워셨어요 저희가 음악 방송이 끝나면 그 방송사 배경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빨간불빛 다들 아시죠? 연어 그녀의 연어 그녀의 연어 진심으로 하셨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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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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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뭐 오셨어요? 저는 수박이에요 아 진짜요? 미아님은 회사 선생님이신데요?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.. 네 연습실에서 오며 가며 몇 번 맞으신 적으로.. 네 스친 적은 있는데.. 처음 돼요.. 감격스럽고.. 사랑하고요.. 너무 말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